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캠퍼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 용행에 있는 캠퍼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캠퍼스 위주로 설명드린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그리고 실기전형이라고 하는 특히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전형과 수능 일반전형으로 해서 총 일반적인 학생들은 5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크게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됐는데요. 먼저 우리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등급 또는 원점수, 환단점수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전년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가 어떻게 뽑는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크게 두 가지 성적을 반영했었습니다. 석차 등급으로 된 등급별 환산 성적이 반영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에 따라서 100점, 90점,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반영됐죠. 그래서 국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반영된 거에 비해 원점수, 환산 점수는 뭐냐. 성적표에 보시게 되면 이수 단위라고 하는 단위표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원점수 성적이 있고 거기에 옆에는 평균 성적이 있고요. 그 옆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옵니다. 원점수, 환산 점수는 내가 원점수를 과목별 몇 점을 맞았냐에 따라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1등급하고 동일한 점수인 100점을 주는 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등급 환산 점수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1등급일 때 몇 점이나 100점이다. 2등급일 때 98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원점수를 이제 반영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따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때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시 수능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대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나마 영어 20%를 반영하던 것을 15%로 반영 비율을 축소했죠. 그리고 국어의 비중이 35%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영어 점수가 크게 보시는 것처럼 반영 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되는 점수 또한 변경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140점 반영되는데 105점 반영되니까 점수가 좀 더 덜 반영되는 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정시에서 수능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점수는 낮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시 교과 전형이 폐지되고 교과에 대한 성적 반영이 변경됐으며 수능별 영어 비율 반영 비율 중에 영어 반영 비율이 좀 줄어들고 국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다. 거기에 영어 점수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글로벌 캠퍼스까지 설명드릴 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캠퍼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육부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 정시 인원을 어디서 늘렸냐고 보시면 크게 논술 전형에서 64명의 인원을 줄인 반면에 특기자 전형에서 23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형을 나눠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 각각 42명, 15명씩 증가시킨 거고요. 크게 논술 전형과 특기자에서 인원을 줄여서 정시와 그리고 수시의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지금 2에서 3배수를 선발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2020학년도에는 3배수 선발이 명확하게 정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면접과 서류 평가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성적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류 평가하는 부분에서 크게 학생부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전공 적합성과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어 대학의 특성상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어학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많은 학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랍어, 이란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어, 몽고르, 태구르 이런 것처럼 소수 어민들이 많이 쓰는 어학까지도 전부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특히 면접이나 이런 서류 부분에서 비교과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서 잘 지원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외대에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어학인 거죠.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독일어나 일어나 이런 과목들 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학을 공부하던 것에 비교과 성적이 있다면 비교과 활동이 있다면 다른 어학 관련된 활동도 비슷하게 평가가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전형이 2017학년도에 공개된 자료가 있어서 먼저 어느 정도 성적대에 합격생들이 배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드리면 영어 대학부터 크게 일본어 대학까지 점수 차이가 2등급 때부터 낮게는 4등급 때까지 편성되는 편입니다. 단순히 이 대학들에 어떻게 보면 학과 점수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는 대신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당연히 특히나 외대의 특성상 외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내신 성적은 편성되어 있는 성적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성적과 하위 성적으로 성적이 나눠지겠죠. 어떻게 보면 특목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 평균 성적보다 아래의 확률이 높은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보다 높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원할 때 내신 성적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이 평균 성적보다는 일반고는 위로 자사고나 특목고는 이 성적보다 조금 아래로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고요. 물론 종합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만으로 이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성적은 그 일부분인 거죠. 하지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비교과 활동만 많다고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 비교과 활동이 되어야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특징이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교과 100%로.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석차 등급 숫자만 평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기준이 적용됐던 2019학년도와 다르게 2020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기준이 아예 폐지가 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은 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성적만 높다고 한다면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등급과 원점수, 환산점수가 상위값을 적용했던 게 등급 환산점수로만 반영된다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왜 두 개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데요. 크게 인문계 기준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기준으로 교과가 반영되고요.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등급별 환산점수도 1등급일 때 300점, 2등급일 때 288점으로 무려 마이너스 12점 정도가 구간별로 1등급, 2등급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 300점에 수렴하게끔 점수가 나오겠죠. 3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별로 가중치가 영어와 그리고 국어의 가중치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는 반면 과목별 가중치는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2017학년도에 발표한 외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등급은 있는데요. 옆에 환산점수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7학년도에 프랑스 교육과 같은 경우 발표되어 있는 자료가 평균 성적이 4.5입니다. 그런데 300점 만점의 환산점수는 299.89로 상당히 높죠. 위에 있는 2.7등급보다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 할지라도 이 점수가 높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긴 현상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를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 간혹 원점수가 91점이거나 2점 정도가 되는데 내신 평균이 3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4등급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방에 조금 학생수가 적은 학교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점수가 80점인데도 거꾸로 등급이 1등급이 나오는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보완해 주는 걸로 2019학년도까지 활용이 됐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도 원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게 이 외대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등급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석차 등급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4.5인 평균 등급이 나오던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300점 만점에 288점으로 2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 차이도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020학년도에 지원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2019학년도의 결과 자료를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 내년에 내가 만약에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외대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외대에서 이렇게 석차 등급만 아마 반영을 하게 되거나 등급 점수가 반영된다 할지라도 지금 2019학년도와 20학년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적용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점 거기에 이 내신 평균 성적이 상대적으로 2020학년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보다 낮은 학생들이 들어갔다고 이미 결과적으로 나올 거고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진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을 할 거고 아마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실질적으로 성적 커트라인 성적도 2019학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그냥 자료만 갖고 외대를 그냥 단순히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니 그때는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 조금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 인원이 78명에서 55명으로 23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류 평가를 1단계에서 하고 그리고 면접으로 2단계에서 평가를 하면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2019학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 거기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활동 보고서입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전형에 외국어 특기자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학 성적이나 이런 기타 외부 사항들에서 스펙을 적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만 이 전형의 활동 보고서에서는 다 지원을 적을 수가 있고 다 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학 성적이 있다라고 하면 어학 성적을 다 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집 인원 자체가 78명에서 55명으로 23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컷 성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사전에 국문으로 된 공통 문제를 읽은 후에 외국어 분야의 경우는 한국어 또는 해당 영어 외국어에 대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다는 점 크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어 특기자로 오는 거냐 프랑스어냐 독일어냐에 따라서 학과가 지원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영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과가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각 나라의 언어별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논술 70%와 교과 30%가 반영됩니다. 교과 30%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점수 차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죠. 1등급이면 300점, 2등급은 299점, 3등급이면 297점, 4등급이면 294점으로 크게 점수 차이가 1등급에서 2등급은 1점, 2등급에서 3등급은 2점, 3등급에서 4등급은 3점 차이가 나면서 5등급 이하부터는 10점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5등급 이하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최저학력 기준이 LDLT학부라고 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3개형의 등급합 4,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개형의 등급합 4 정도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LDLT학부 같은 경우는 최저기준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2개형의 등급합 4 정도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2개형의 등급합 4도 맞추지 못해서 실질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점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논술 입시 결과 2017학년도 자료입니다. 크게 상위 5개 학과 같은 경우 경쟁률이 48대 1인데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10.6대 1로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수능 최저기준을 맞췄냐 못 맞췄냐의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하위 5개 학과 중에 몽고르과 같은 경우는 22대 1인 것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떨어지는 5대 1로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하더라도 논술을 논술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2개형의 등급합 4인에 들어올 수 있게끔 수능 성적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점 논술 시험에서 영어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도표 통계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크게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능 반영 비율에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5% 줄어들었다는 게 큰 특징인데요.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2외국어를 사탐공식자 한에서는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탐구는 두 과목을 다 시험 보고 두 과목이 다 반영된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차이가 15% 반영인 거냐 20% 반영인 거냐의 차이입니다. 크게 수능이 700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가 반영될 때는 곱하기 0.1을 해서 140점 됐고요. 15% 반영할 때는 0.15를 곱해서 105점이 된 것입니다. 점수가 줄어든 거지 크게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8점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2019학년도에는 마이너스 5.6점씩 쭉 마이너스 5.6점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반영 비율이 줄어든 15%만 반영되는 2020학년도 같은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0.6점만 차이 나지만 2등급부터는 더 많이 차이 남므로 인해서 변별력이 더 1등급에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고요. 그러면 거꾸로 반영 비율이 줄어든 것만 놓고 영어의 공부를 등한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더 영어를 잘 준비해서 1등급을 맞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대에서 반영 비율이 줄어든 영어도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건 아니라는 거라고 아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영어보다 국어의 가정치가 35% 늘어났다는 것은 국어 또한 상당히 더 많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수능이 출제된 거에 국어의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이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상당히 많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2020학년도에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조차도 영어에서 변별력을 찾기보다는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변별력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어에 조금 더 변별력이 많이 더 생기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또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3등까지는 3점으로 만점 처리가 된다는 점 4등급부터 1점씩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등급 이내에 들어오게끔 30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2에서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고3 올라가서 그렇게 크게 한국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성적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공부를 적은 시간 투자해서 많이 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고3 올라가서 해야 될 게 더 많은 상황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다른 과목의 시간 투자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2라고 하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아직 고3 되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 대학교 전형계획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